성경 1년 1독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요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출애국기 5장에서 7장의 통숙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40년 만에 모세는 뜨거운 감자 동종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둘째 모세는 장정 60만명 노동자에 대한 임금협상이나 노동초후개선이 아닌 3일길 출애국 광야 제사 이슈로 바로에게 정면승부를 합니다. 셋째 바로는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리고 히브리 민족 내부 이간 정치술수로 모세의 3일길 출애국 광야 제사 이슈를 무력화시킵니다. 넷째 이제 모세와 바로는 6개월간 9차례 협상에 들어갑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이배국 때 사용하신 나일강을 출애국 1차 협상 때에 다시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 뉴스 출애국기 5장에서 7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이슈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요하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슈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요하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요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요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구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를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점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주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혜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라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의 애국 온 땅에 흩어져 곡조 구루토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의 만드는 벽돌의 수혜를 정과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싸우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아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출애국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난한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느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돌아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래여 이류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드리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네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해수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오. 시몰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약인과 소할과 가난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몰의 가족이오. 레유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루손과 고악과 무랄이오. 레유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루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님리와 시무이오. 고악의 아들들은 아모람과 이사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고악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랄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신이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유의 족장이오. 아모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괴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모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사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오. 아론은 안미나답의 딸 라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라하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하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오.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누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급당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화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여. 애국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급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화께서 애국당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화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화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내구방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화 앞에서 아르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추레읍기 7장. 여화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하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 적. 내 형 아론은 내 대연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진과 내 이적을 애국당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적. 내가 내 손을 애국에 뻗쳐 여러 큰 심파를 내리고. 내 군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국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며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요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요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요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하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요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요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요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요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난이라. 오늘 우리는 추리욱교 5장에서 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6개월간 9차례 협상에서 모세의 가드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반면 바로는 문명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기적에 대항하며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바로는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제주님의원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보면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이해가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계속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